자 1대1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방분은 토스구요 저는 테란 태포전 한번 가볼게요 일단 바이오닉으로 가겠습니다 초이스를 서로 했기 때문에 이제 그 토스는 제가 테란이란거 알잖아요 그럼 보통같은 경우는 이제 센터게이트 네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네 눈치를 잘 봐야돼 1대1 할때는 심리전 싸움이야 솔직히 상대가 분명히 센터게이트를 할거라는거를 의식을 항상 하고 있어야돼요 태포전 골랐을때 골라서 할때는 센터게이트를 의식을 하면서 플레이를 하는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닉 네 있고맞고 메카닉 해도 괜찮긴 한데 그럴려면은 좀 손이 풀려야돼요 네 진짜 손이 안풀렸어 깔물을 너무 안하다보니까 손이 되게 안풀리는거 같애 아 서플 지어야되는데 서플도 안짓고 있잖아 아카데미도 빨리 지어야돼 아카데미도 늦었고 정찰도 빨리 보냈어야돼 정찰도 늦었고 아주 다 늦었어 다 늦었어 아카데미도 흠 서플 바로 하나 더 짓구요 센터게이트는 아닌거 같애 센터게이트 했으면은 벌써 아마 정찰도 왔을거 같은데 정찰도 늦게 오는거 보니깐 센터게이트는 아니네 슈가 마린 나와서 잡으면 되겠다 판대 몇시에 있는거야 아 잊고 막았나 더블엑서스인가 더블엑 간거 같기도 하네요 지금 보니까 질럿이 안오는거 보니깐 잊고 막은거 같은데 설마 대각 대각선에 위치했나 여기 프로바 한마리 또 왔네 컴맨드나 잔뜩 지어야되겠다 컴맨드나 잔뜩 지어야되겠다 아 잊고 막았네 아 잊고 막았네 오케 함 커맨드 가자 오케 프로브 잡았네 1킬 기록되어있어요 두마리 마린이 아까 초반에 잡은거랑 두번째로 잡은거 압박 한번 가볼게요 빠른 다크인거 같은데 이제 입고 터레츠 입고 어우 캐논 많다 돌아가 돌아가 아 기침이 계속 나오네요 다크 드랍 드랍이 오려나 뭐가올지 알 수가 없네 리버 아니면 다크 일단 빠른 테크는 확실합니다 보통 저렇게 막으면은 빠른 테크는 확실해요 스캔 뿌려볼게요 봐봐요 다크 나왔죠 와 벌써 로보틱스 저거까지 올라갔네 저거까지 지었다는 소리는 그건데 드랍이네 이거는 템플러드랍 하면서 그 다음에 그걸로 오겠네 사이즈 보니까 계속 하이템플러로 오겠네 하이템플러로 템드랍 올 것 같아요 사이즈 보니까 잊고 뿌려보면 확실히 알겠지 맞네 다크 드랍 먼저 떨고겠다는 소리에요 지금 이거는 정면으로 오는게 아니고 사이드 쪽으로 드랍 떨고겠다 이 생각이네 맞죠? 네 아니 스킨은 왜 안뿌려져 뿌렸는데 아우 진짜 말이 많이 잃었네 스킨 뿌렸는데 안 뿌려지네 마나 있는 걸로 내가 방금 했는데 어이없네요 어이없네요 아 진짜 안 잡혀도 될 마린이 몇 마리 잡혔어요 아마 다음은 그거겠지 템플러겠지 다음은 엠베 시야를 빨리 해야됩니다 엠베 시야를 빨리 해야됩니다 엠베 시야를 빨리 해야됩니다 아 가스 빨리 치요 엠베 시야를 빨리 해야됩니다 아 뭐야 정면돌키야? 고마운 러쉬인데? 되게 고마운데요 왕과 좀 지어야 되겠다 양쪽으로 저기다 뭐할 생각이지 탱크 한마리 가가지고 C모드 좀 해야되겠네요 고맙습니다 go 대랑 셔틀드랍이구나 거세어랑 같이 오네 выход 그 증가 수락 아 카메라 더 올리고 아 셔틀이 많다 다음 거 좀 셀 거 같은데 다음 거 잘 막아야 될 텐데 뭐야 얘 막힌 거야? 아 진짜 막혀버리네 정변 치면서 오겠다 도대체 지향 좀 해놔야 되겠다 됐어 됐어 이 정도면 충분해 아 셔틀이 아직 안 돼 아 셔틀이 아직 안 돼 아 셔틀이 아직 안 돼 올 때 됐는데 폭탄들아 점점 못하게 가려놓을까? 가려놔야 될 것 같은데요 배럭으로 가리면 좀 그렇긴 한데 가릴 게 없잖아 지금 당장 커밴드도 없고 이걸로 뛰어서 가릴까? 이걸로 가려야되겠다 여기도 하나 더 지어 이렇게 한 게 낫겠어 온다 여기있나? 어딨지? 여기로 오네? 어디로 오는거야? 캐리어인지 아닌지는 이거 돌아가는 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캐리어네 캐리어 준비하네 저러면서 그럼 바로 이제 커버톱스 달고 보스 탱크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아마 몰래 로그 지었을 것 같아 스타게이트 천천히 하자 천천히 급하게 하지 말고 천천히 해도 돼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어차피 급한 건 토스야 내가 급한 게 아니고 무조건 급한 건 토스에요 무조건 무조건 이거 핵을 달자 하나는 그게 낫겠다 아 근데 심시티가 별로 좋진 않네 심시티 좀 이상하게 한 것 같아 아무리 생각해 캐리어를 본진에서 뽑고 있나? 그건 아닌 것 같은데 7시? 7시네 지금 굳이 나갈 필요 없습니다 업그레이드 기다리면서 천천히 고스트 뽑은 다음에 락다운 기다리면 돼요 충분해 그렇게 가도 충분해 그렇게 가도 충분해 그렇게 가도 여기 완성되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완성이 안되지 왜 이렇게 늦게 돼 슬슬 나가볼까? 슬슬 나가볼까? 돌아오질 않네 상대방이 들어오질 않네 상대방이 들어오질 않네 상대방이 한글자막 by 한효정 캐리어였을 땐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게 중요해요 그거 터렛도배 가스도 그렇게 없네 진짜 엠피나 드세요 그리고 제가 볼 땐 상대방 스킨 합격 뿌려보니까 빈틈이 되게 많아 옆구리에 캐논이 별로 없어 그러면은 드랍십 한 두마리 정도 찍어서 탱크드랍 가는 것도 굉장히 좋겠죠 아니면은 핵을 핵 될 때까지 완성되면은 기다렸다가 가는 것도 괜찮겠다 아 얘네 갇혔어 아 아 인구수 낭비하네 잡을게 미안한데 와라 업그레이드하고 와라 업그레이드하고 여기로 가면서 이쪽으로 어? 아 뭐야 아이유 양쪽에 캐논 다 깔아놨네 아이유 스킨 부대전이 이상하게 되어있어 아이유 으흑 스킨 부대전 스킨 부대전 스팸 스킨 부대전 스킨 부대전 스팸 스팸 스킨 부대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야 코스 조심해. 귀찮게 하는 게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핵 발사. 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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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꾼 좀 버려야 되겠는데요 자 몰래 들어가서 리콜리언 악다운 걸어주고 떨어지면서 지지 그러면서 핵까지 떨어지면은 펑 수고하셨습니다